미스토리아ŻI 36.5도 네 여기는, 미스토리아 Commissary FIM кол setup 미스코리아舞 shootings 선발대회가 열리는 분선대회인데요 제가 미스코리아 중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미스, 002가 wang QX 수상이 됩니다 mm스點상은요 ą1동 1년가 reated 모델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가볼게요! 2020 미스 대전 세종 충청 선발대회가 열리는 내 대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심사를 보는 제 자리고요. 미스 코리아 대회는 정말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전 옛달의 미스 코리아 대회의 꿈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미스 코리아 미 되십니다. 전국 미스 코리아 미. 예쁘죠?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짜 빠른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들께 여쭙겠습니다. 시작 전에 심사님분들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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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소녀시로 인연시장은 좀 그러시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고급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크리스도 제가 파고 있거든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레몬의 저요? 아니요. 톡톡. 톡톡. 저는... 파이팅! 파이팅! 운동 좋아해요? 네 운동은 정말 정말 좋아해요. 맥주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전혀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 멋있는 후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꿈도 당차고 미래가 봤네요. 파이팅! 약간 이국결지네요. 아 네 아무지를 닮아서 아 힘들어 밥 먹으러 왔어요 문선 전에 심사 경기도 식사가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은근한 기자들 공감한 기자들이랑 쿠폰으로 들어왔어요 아 네네네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한국의 고이엠이의 유수경 기자 우리 심사 맡기신 분 추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밥 먹고 왔어요 갈비 갈비 먹고 왔습니다 문선 제가 시작되거든요 긍정한 시장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문선 무대가 시작될 거예요 꽃도 달았습니다 네 마스크는 필수에요 다음은 사장범인 포다키트리스 옆에 내 춤이면서 대답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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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네네 손으로서 너를 받아 꿈을 꾸며지 162.2, 52.8kg 24번 김유리아, 171.9 신체 33.4, 23.8, 36.2입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정상 21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경미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상. 참가번호 24번 김유리향 축하합니다. 다들 후보들이 뽑아준 상이에요. 다른 상보다도 사실 저는 이 우정상이 값지지 않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정상. 꽃을 타시오. 꽃을 타. 산란하게 빛나는 저 정다영을 사랑으로 지켜봐주세요. 대학교제학수절 다양한 요리대회에서 수상하여 최정님만의 스포트라이트 함께 지켜봐주세요. 오랜 인구의 시간 끝에 활짝 만개하는 꽃처럼 사람의 이미지 또한 오랜 노력의 끝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분위기 메이커 김유리입니다. 밝은 성격과 넘치는 에너지로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 업, 텐션 업. 행복 바이러스 현재 20일 날 치며 함께 믿고 더욱 더 의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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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스 대전 세종 중청 추언니 상을 받은 참가 번호 24번 김유리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을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협찬 사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나 우리 추언니 수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추언니TV에서 1년간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러블리 출블리 분들과 함께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